강론의 연령이오 여러분이 원하는 도웅시모를 통해 시민이 연합된 모습과 우리가 함께하면 세계 최고의 봉계올림픽을 유치할 것입니다 황영화 이사장님 너무 겸손해 좋은 경만대 위대한 여사 가장이 좋은 남자 아이들의 좋은 아빠 직장에서 좋은 선배 얼마나 좋은지요 인격과 너의 품이 너무나 훌륭이 있어 이 말을 꼭 그려요 앞으로 이 모임은 분명히 참을 거야 먼 훗날에 이 세대를 보며 우리에게 자부심 중 4번 1088올림픽 2002년도 얼른 거 그리고 2018년 평창올림픽 영원히 기억되요 영원히 기억되요 김연아 지희의 김연아 나와 아름다운 것 강원도의 힘 우리 모두의 바람과 영원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로 모두가 살았으면 나로 오늘날 나로 오늘날 이렇게 기쁜 날 국가대표급이 여기 보인 날 국가대표급이 여러분 오른쪽으로 서시고 우리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급 강원도를 사랑하시고 2000주년 국가대표급 오늘 특강의 획렬 박영환 대통령 박휴원의 우임으로 이제는 7방의 시대가 와서 새로운 étant 새로운 defensive 함께 대통령 후보, 박영화 우리 박영화가 대통령 후보 되는 날 우리 보도 이민 갑시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진행! 이번 주에 정말입니다 Thank you!